헬스 고! 마스터트레인 아날놈입니다. 자, 오늘은 밴드로 할 수 있는 상체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, 남자들의 로망인 가슴 이렇게 잡으시고 밴드를 잡아서 가슴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. 쭉쭉 모이죠? 가슴이? 네, 처진 가슴어 그리고 가슴 크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 두 번째, 어깨 운동 그대로 어깨를 올리시면 되고요. 자, 이러면 멋진 어깨 뽕이 되겠죠? 세 번째, 자, 팔 운동 네, 그렇게 돌리면 사람 모두 돌아갑니다. 그대로 지키세요. 자, 이렇게 밴드 세 가지로도 멋진 상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.